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 개막 일주일 만에 관람객 4천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은 원주 최대의 그림책 축제로, 올해는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를 주제로 남산골 문화센터 1원에서 열려 1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림책 뿐만 아니라 전시와 체험, 어린이 환경 음악극 등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